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겐 어떤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함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소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서 믿고 살아내며 함께 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저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보다 완전한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말씀 따라서 사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생각보다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 혹은 나의 애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신지 그리고 나의 인식 가운데 모든 온 우주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전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부활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부활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주에 무엇이 있죠? 바로? 그쵸 맞습니다 행축이 있습니다 행축 무슨 줄이 말일까요?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쵸 오늘 1, 2, 3부에 예배해서 단임 목사님께서 잔치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 잔치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이 행축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더 분명히 선명히 새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눌 것은 그렇다면 이 행축과 부활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행축 우리의 태신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인 동시에 나에겐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대 직전에 그쵸 저녁 후에 삶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그 병사의 마음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절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또한 누군가는 청약을 해서 그 집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같이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복음 자리에서 살게 되어질 그날 분명히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실 마음을 기경하자라고 할지 새롭게 하자라고 할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한번 나아가자는 마음에서 새롭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읽으신 본문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읽은 이전에 보시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 후에 두 명의 제자에게 따로 또 보이셨고요 나중에 열한 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듯이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보금서를 읽다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유독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 좋습니까? 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밥은 좀 편하게 먹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시간들 많은데 왜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셔서 너희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함께 잡수시면서요 그러면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나타나셨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자리가 어디죠? 결국은 만찬의 자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치기 직전의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기 원하셔서 그 자리에 제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꾸지지세요 무엇을 꾸지지십니까? 먼저는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지셨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무거운 사명을 맡기세요 그런데 굳이 왜 밥 먹는 데 찾아가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꾸지지셨을까요? 분명히 부활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목격한 데에는 그에 대한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행축을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또 1년에도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내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함께 대신자를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좋은 어떤 틀이 있죠 그럼에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담기십니까? 또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또 해야지 아 또 이번엔 누굴 작정하지? 몇 년째 계속 이름을 쓰는데 이번에도 뭐 어떻게 좀 잘 넘어가야겠다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전해 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써 봤잖아요 기도 안 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살고자 애썼음에도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이들은 대략 500여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고 그 말씀의 대부분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어져온 그 부활의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라는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함이 오히려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복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먼저인데요 이 믿음은 나의 노력,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친구는 별로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막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엄청 뜨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지체들도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나의 노력의 여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것을 고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이 없음과 함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노력과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믿음이 없는 것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어떤 내용들이 좀 합쳐져 있는데요 먼저는 단단하다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완악한 마음의 대명사가 구약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바로?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이죠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기적을 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기적을 봐도 여러 차례 모세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완악한 마음은 오히려 그렇죠? 기적을 보는데 그럼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더 단단해져요 절대 그 안에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단에게 바로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내내 그러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있다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건 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게 공감하고 애통해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이고 무엇인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마음은 단단할 수 있고 완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서 그리고 말씀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만 몰두하여서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그럴 때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히 굳어지고 그래서 마치 길가에 아스팔트 밭처럼 그렇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상태에 무감각해져서 오래 방치해두는 것 그냥 회피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단단한 걸 알겠어요? 굳어진 걸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야 하죠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다툼, 갈등 상황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더 단단히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그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어서 상대방에게 다가갈 것인가 결국 그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지푸라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믿음도 딱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완악함이냐 아니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완악함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와주시기 힘든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0편, 8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완악함 가운데 버려두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단단해져 버리면 그 다음은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할까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바치를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정말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애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딱딱해져 있고 굳어있는 마음 나의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줘 라고 부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내고 복음을 믿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죽음을 이기는 가능성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또 말씀의 가능성 앞에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마음이 단단해지려 할 때에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늘 부드러운 옥토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희 딸이 비앗불 비앗불이라고 외칠 때가 있어요 비앗불 무엇일까요? 네 비눗방울을 비앗불 비앗불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비, 누, 방, 울이라고 하는데도 네 권조가 있습니다 비앗불 비앗불 하면서 비앗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새 그쵸 건전지를 넣어야지 작동하는 그런 형태의 비눗방울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배터리를 넣고 싶대요 그래서 막 넣는데 4개가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형태 아시죠? 테이프 같은 걸로 딱 묶여있는 그걸 이제 뜯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그냥 넣으면 된대요 그거 안 돼 아빠가 뜯어가지고 줄 테니까 하나씩 넣어 하니까 아니래요 이걸 자기는 한 번에 넣겠대요 그래서 애쓰다가 그러면 하임이가 하다가 정 어려우면 아빠인데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다가 꽉 밀어 넣으니까 어떻게 붙긴 붙었어요 근데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걸 뜯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넣자 넣자 해서 잘 우리는 비눗방울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제가 해볼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해야죠 라고 하면서 애쓸 때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하다가 실패할 때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언제든 말만 해 내가 해줄게 라고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비단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변화를 살아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변화를 살아내라 변화를 살아내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 보금 24장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나 유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차원으로 살과 뼈를 가진 말 그대로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몸과 훨씬 더 가까운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먹기도 하시죠 성경은 분명 이렇게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양으로 라고 해서 나타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양으로 라고 나와 있죠 엔헤테라 모르페라고 돼 있는 원어인데요 다른 모양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앞에서 나타나신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기록한 누가보금 24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돌아가시기 직전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서 등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걷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누가보금에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막상 예수님인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외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기억할 때 그냥 죽어서 우리도 완전한 몸을 잊겠죠? 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모양이시긴 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손 그것을 다시 한번 만져봤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겨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의 몸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고통도 슬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시에 지금 우리의 육체와 완전히 다른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지금의 삶은 다 없어지고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냥 새로워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변화라는 말을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서는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우서에서는요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개의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우서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요 사실 곤충이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성체로 변할 때 또 식물이 씨앗이 땅에서 싹을 틔워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변할 때와 같이 어떤 생명이 전혀 다른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일컬을 때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의 몸과 별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형체로 만들어 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린 무엇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삶에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때로는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변화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쇼츠에 제가 좋아하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마디를 연습하는데 7시간이 걸린대요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한 음을 누르면 그 음이 내 심장을 강타할 때까지 그 음을 계속 연습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음 그 음이 내 심장을 강타했다면 제가 이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심장을 강타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 음을 눌렀을 때 이 음이 또 내 심장을 강타할 때까지 강타하지 않았다면 내 심장을 강타할 때까지 몇 번이고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이 내 심장을 강타했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세 번째 음으로 갈까요? 아니죠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을 연속해서 눌렀는데 그 두 음의 연결이 내 심장을 강타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두 음을 연습한대요 그렇게 세음, 내음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한 말씀 말씀에 우리가 귀중하게 애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심장을 강타할 때까지 혹은 말씀이 내 영을 관통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강타기를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심령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생각하실 것은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 이러하다면 그 부활이 참으로 우리의 육체의 흔적을 간직하는 부활이라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어떤 흔적과 어떤 영광을 내 몸에 남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1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또 생각나게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라는 구절을 기억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같이 읽으신 이 15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에 만민에게 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밑에 반과로를 하면서 다른 단어로 또 번역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온 창조세계라고 적혀져 있죠 파세테크티세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대상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다른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확대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또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만물에게 어떻게 동물에게 식물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온 그리고 전 존재를 가지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반영되어질 때 그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첫 출발점은 우리 각자의 육체를 바르게 다스리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승리로 우리가 부활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어떻게 간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 부활이 주어진 것 그리고 죽을 육체가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마치 승마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작은 조랑말이 주어진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 조랑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언젠가 더는 말을 타지 않아도 되는 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더 큰 말을 타게 되는 날개 달리고 빛나고 그리고 이 지축을 뒤흔드는 그러한 말을 안장도 없이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타고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작은 조랑말을 잘 다루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에겐 이 육신의 끝이 온 그리고 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가 그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모르는 세상보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신자들보다 우리의 몸을 그리고 이 피조세계를 더 깊이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육체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죠 또 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전 존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빛을 마음껏 펼쳐내고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019년 20년도에 호주에 큰 산불이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한 이야기가 굉장히 귀여운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그때 총리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곳을 떠나고 정말 어떠한 정책도 무용지물이었던 그때 호주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원벳이라는 동물이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원벳을 검색하면요 햄스터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크기가 거의 제 상반신만 하고 엄청나게 큰 동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들이 원래 굴을 파면서 약간 두더지처럼 그렇게 굴을 파면서 사는 동물들인데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파놨던 굴에 다른 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산불 때문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서 몸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봤을 땐 얘들이 굴을 파봤자 얼마나 굴을 파겠어 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누구는 이거를 영웅적으로 만들기 위한 좀 과장된 이야기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그것이 기도로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어떠한 형태의 애쓰도 다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쓴다면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 하셨던 그 일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런 삶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충만히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단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시는 그 복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고 전하며 그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